우리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가 모두 다 추억에 남는 거잖아요 어쨌든 팬들한테 오드투라는 개념을 초반에 줘야 되니까 나는 신곡 트라우마 만약에 칠리를 한 번 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최신곡 칠리도 챙기고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마지막에서 살짝 바꿔서 칠리를 좀 두 곡이 애매해 나인틴 갇혀졌는데 타이까지 다 맨 섹시를 하고 싶었는데 약간 노골적인 것 같아요 우리 봐도 전에도 했었잖아요 시스트루나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핏대 옷처럼 그런 게 이쁜 것 같거든요 막상 그런 게 나와서 옷을 입어보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 근데 콘서트는 어차피 피해갈 수가 없잖아 그치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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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했던 사람인 줄 알아봐? 원래 했던 사람인 줄 알아? 원래 했던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원래 했던 사람인 줄 알고 있지? 우리가 원정이야 우리가 원정이야 우리 둘이랑 괜찮아 다시 나오던지 드라마 끝나지 트레마 인트로가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처음이랑 마지막에 넣는다면 연습은 충분히 살아요 택배 터뜨려 찬양 아티스트 분들이 이번에 영화 같은 경우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들어왔었어요. 영화 스케일을 느낄 수 있게 VCR도 촬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무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 있을지 이게 제일 포인트였어서 처음 시작하는 VCR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가 연결선상이 되었고 스토리들 사이에 그 분위기에 걸맞는 곡들을 배치하면서 영화 같은 플로우를 만들고 싶었던 거 그게 제일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. 모두 to you라고 제목을 먼저 정해진 것도 있고 팬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곡들을 찾다 보니까 타이틀곡들 위주로가 되고 최근에 안 하던 활동들 첫 번째와 두 번째 콘서트 때만 했던 곡들 몇 가지가 또 있었고 이런 걸 다 찝어서 만드는 콘서트입니다. 곡 리스트 자체가 팬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그리고 멤버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이런 곡들 위주로 만든 콘서트입니다. 오늘의 그릇과 함께 결정된 엠이 하던대로 연습한대로 잘하는대로 그런대로 느낌대로 하나 둘 셋 화이팅! 네!